XSFM입니다. I, D, W, K 부지런함, 상대를 설득하고 더 큰 세상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정, 이 좀더 승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진실라고 믿는 것을 들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로비를 수행하는 경쟁의 장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드리던 이야기였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고자 하는 열망이 지난 5년간의 그것은 알기 싫다의 중요한 퇴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4월 셋째 주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UMCU의 책임포의 조서입니다. 4월에는 잠시 후, 어떤 분은 잠시 후부터일 수도 있죠. 며칠 뒤부터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7,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쉰 뒤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약간 개편된 그곳은 알기 싫다로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뭐랄까요? 제 기분에는 오늘이 거의 마지막 클래식 그알실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한텐 그랬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빛그린 바디케어.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김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책 시장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사람들은 잘 읽지도 않고 한철 지나면 다 폐기 처리하고 나무 확살하고. 요즘은 쉬운 야매에 지식 같아 보이는 얘기를 안 쓰면 출판사 가서 책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오래된 문학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런 거 말고 제 책을 읽읍시다. 책 중의 책 환탄이... 방송사도 만들지 못한, 만들어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 높은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온 2년. 오디오북 소라설이 100회 공개 방송에서 소라설이의 두 번째 생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야, 지금 레노버 엄청 할인하더라? 어? 레노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야, 노트북 판매율 세계 1위 브랜드야. 넌 그것도 모르냐? 싱크패드가 레노버 제품이잖아. 아, 세계 1위? 야, 잘 됐다.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사야 돼? 레노버, 최대 40만 원 할인 혜택을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우리 친애하는 래퍼 도끼군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도끼군이 독일의 베땡배. 네. 그곳에서 전기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아, 네. 유명하죠. 네. I8을 사가지고 굴리다가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I3를 또 받게 되는. 아, 네. 그렇죠. 그런 에피소드가 방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유명한 얘기라서 알아요. 그런 도끼군과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뭐야, 이번에. 우리 I8 팔아요? 레노버 노트북을 사면 추첨을 통해 한 분을 선정하여 노트북을 한 대 더 드립니다. 동일한 기종인가요? 다른 기종이에요. 다른 기종이에요. 그 다른 기종은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씩크패드나 투인원 계열을 구입을 하시면 아이디어패드를 드리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도끼처럼. 1 플러스 1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도 도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왜 부자만 걸리는가? 쉽습니다. 그가 더 많이 사거든요.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구매하는 고객 중에 한 분을 선정하여 액세스몰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 중에 한국 레노버에 멱살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부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대 더 줘라. 그러자 레노버가 내가 망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습니다. 화끈하게 한 대를 더 줬다. 치킨 게임이죠. 5월 11일까지 구매한 분의 하나여 선정을 하여 저희 방송에서 당첨자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약간의 할인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제품 중에 요가 910 제품은 17% 할인 들어갔고요. 요가 비싼데. X1 카본 5세대. X1 카본 더 비싼데. 15% 할인 들어갔고요. X1 카본 진짜 비싸가지고 솔직히 레노버 광고를 하는 입장이지만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샘플을 써봐서 얼마나 좋은지는 아는데요. 사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카본이란 이름은 모든 걸 용서하잖아요. i8 같은 거예요. i8이 주로 탄소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경량 스포츠카들은 메탈 대신 탄소섬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함께 팔고 있는 여러 악세사리 제품도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XS 몰을 통해서 꼭 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레노버에서 노트북 사는 사람에게 노트북 한 대를 더 준다는 미련한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의 소리를 찾아서 외전 시간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뒤져보면 나오는 단어 바게 에깔리 때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던 말이니까. 다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민의 권리 선언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인간이 이 언어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르 옴 롬을 씁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라 남성으로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어야 되니까. 영어에서는 많이 있죠. 네. 게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 혁명은 인권을 챙기는 단계에 있어서 계급을 타파하는 수준 정도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는 말은 현대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혹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설명과 탐구는 듣지 않거나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윤세민 기자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기원이 토론 중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상대방에서는 이퀄리즘을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있어. 엠마 왔으니 몇 번이나 말했는지 보라고. 0번. 어제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12월 28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3라운드용 스레드가 잠깐 닫혀있는 중이었죠. 2016년 12월 28일 저는 그 해에 마지막 그알시를 녹음하고 있을 때였네요. 페미위키 내부에서는 나무위키의 성평등주의 문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페미위키 운영자이자 나무위키 이용자인 한 사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치되어 있던 토론에 3라운드 5개월 만에 스레드가 하나 달립니다. 내용은 현재 젠더 이퀄리즘은 없는 용어이고 이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크리스티나 호프 소모즈 등의 인물이 주장하고 있는 에커티 페미니즘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네요. 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퀄리즘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은 에커티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찾다가 비슷한 것도 찾아준 거예요. 빌런들이 바로 이 밑에는 없으면 만듭시다 라는 스레드가 달리긴 했는데 이후로 사람들이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반년 전 10개명 토론에서 토론을 했던 사람들과 그때 있었던 문제제기자 1 aka 첫 사도 네 그리고 그간의 문서 기여자 등이 다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해외에서 진짜 젠더 이퀄리즘이 트렌드인가 이 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젠더 이퀄리즘이 저명성이 있는 단어인가 네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이란 단어가 이 문서처럼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논조로 사용된 적이 있는가 에 대해서 정말로 샅샅히 뒤지기 시작합니다. 있었죠. 웹툰 갤러리에서 제가 이 토론을 정리한 분량만 사실 수기로 A4은 게 10장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윤세민은 이걸 지금 석 달째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세민이 레인저가 맞아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다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서 그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내용과 요약한 명언들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내 안의 지성주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토론을 모두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안의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가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겪어봤다는 거죠.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욕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몸속에서 먼저 꿈틀거려요. 몬스터가 이런 게시판 진흙탕 쓰레드를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거는 이 토론 과정에서는 기존 문서에 기여했던 사람들 살을 붙였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 이 문서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찾아갔는데 찾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함께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이 마분지였어. 그리고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런 거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몇 명이죠. 나무위키의 문서가 이야기하고 있던 기존의 페미니즘의 반발로 탄생한 이퀄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반박이 됩니다. 일단 학계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진작에 판명이 났고 저서, 활동가, 조직, 사회운동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게시판에서 말했으니까 웹툰 갤러리에 있었으니까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서와 활동가와 조직가, 사회운동은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단 하나도.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젠더 이퀄리티,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는 단어는 나무위키의 성평등주의 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상관이 없는 의미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일단 페미니키에서는 이 단어가 옥스포도 영화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윤섭임 기자가 지적해줬던 부분에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부존재 증명의 빡셈. 존재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네. 참고로 옥스포도 영화사전에는 유튜버라는 단어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도 있어요. 도. 호머 심슨이 말하는. 그리고 구글 검색 결과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젠더 이퀄리즘을 검색하면 이퀄리티의 오타냐고 물어보고 요새는 구글이 더 똑똑해져가지고 당신 나무 위키에서 왔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밑에 달린 검색물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6만 6천 100건이 검색이 됩니다. 젠더 이퀄리티에 대해서. 네. 젠더 이퀄리즘을 검색하고 밑에 이퀄리티에 옳다냐고 물어봐서 그걸 클릭하면 젠더 이퀄리티를 검색해 주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젠더 이퀄리즘을 검색하면. 거기서 먼저 예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게 젠더 이퀄리즘과 젠더 이퀄리티가 다른 단어다. 지난 시간에 죽도록 얘기했잖아요. 네. 6만 6천 100건이라는 건 아마도 다 국내 커뮤니티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유서가 꽤 있어요. 어? 자 어쨌든 6만 6천 100건이 검색이 됩니다. 제가 한번 러브이즘을 검색해봤어요. 아 네. 암우이즘이나 붙여봅니다. 암우이즘을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러브이즘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네. 7만 7천 200건이 나옵니다. 아. 영어로 유면상을 검색해봤어요. 윤균상씨의 오타냐고 물어보면서 오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24만 4천 건이 나옵니다. 아니요. 영어로? 네. 유면상 피디보다 저명이 있는 윤균상씨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네. 반면에 페미니즘을 검색해보면 6천 60만 건이 나옵니다. 6천만 건? 네. 방금 제가 뻥튀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천 60만 건과 6만 6천 100건의 수적 차이는 명확하죠. 하도 이 사도들께서 양양 하시다 보니 양양! 진짜 양을 갖고 왔어요. 네. 토론자들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페미니즘과 이퀄리즘의 단어 사용 빈도를 조사해보기도 했는데요. 페미니즘과의 비교 그래프에서 이퀄리즘은 단 한 픽셀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요즘 픽셀이 얼마나 작은데요? 저는 이거를 검색 결과를 봤는데 페미니즘 그래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클릭해야 이퀄리즘 그래프가 나오는 줄 알고 기다렸거나 로딩인가 보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클릭해보고 계속 알고 보니까 밑에 축이 파란색인 게 파란색 축이 아니고 그게 이퀄리즘 그래프였던 거예요. 기준선과 닥쳐있는 거의 무한소에 수렴하는 수준의 페미니즘과 비교해보니까 그러나 이퀄리즘의 용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쓰인 적은 있는 조어라고 한번 명확하게 표현이 될까요? 만들어질 만한 조어 쓰일만한 조어 영어위키에서는 2004년 이퀄리즘이라는 문서가 등장했다가 2016년 5월에 이퀄리티 문서로 리디렉트되는 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오타옥은 오해니까요. 네. 그렇게 보였죠? 아니요. 그때도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이퀄리즘 문서가 생기기 21일 전인 2016년 7월 21일에 한 익명의 기여자가 이퀄리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영어위키에서? 네. 그리고 8월 24일에 이게 뭐냐는 토론이 열리고 2016년 12월 23일에 삭제됩니다. 아 토론조사 마음에 드네요. 이게 뭐냐? 흥미로운 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이퀄리즘 식계명하고 살짝 비슷해요. 자 구글에 이퀄리즘을 검색하면 페미니즘 말고 이퀄리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몇몇 문서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퀄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페미니즘 진영일 수도 있고 반페미니즘 진영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주의에서 성자를 빼보자는 거죠? 네. 네. 비율로 따지면 반페미니즘 진영의 제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일부 차별주의자 문서에서도 이퀄리즘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주로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10년이 넘게 제안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 근처에 있는 거는 어느 대학교 학술 커뮤니티에서 웬 학생이 제안한 하지만 씹힌 학생은 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씹어줄 수 있거든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보자라는 제안만 있고 그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무언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내용에 대해서 하위가 전혀 안 된 게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퀄리즘이란 용어를 쓰자 그리고 차별주의자 진영에서 이퀄리즘이란 용어를 쓰자라는 제안이 둘 다 있어요. 그 두 개 의미는 다른 거죠. 그릇에 담을 내용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론은 해외에서 젠더 이퀄리즘이 대세이지도 않고 심지어 학술적인 연구나 사회의 움직임 단체 조직 등은 전혀 없으며 일상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활약한 이들이가 페미니키의 운영자인데요. 그 페미니키의 운영자와 그리고 문제제기자 1입니다. 이 사실은 약 100개의 스레드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짧게 끝났다. 결론은 100개 안에서 끝났다. 왜까요? 이번에는 승부가 짧았네요. 실제로 보시면 공부노동자들의 위력이 여지없이 발휘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속았거든. 속았거나 이상하거든. 스레드 100개에서 끝났다는 건 한 합의 상대방의 먹이 날아갔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비슷한 것도 찾아줬어요. 그렇죠. 네가 말하는 거 사실 어디 있었는데 이커티 페미니즘이라는 거고. 대초부터 한 몇 번 씹혔다. 네. 그러면서 뭐 이커티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을 해줬고 그래서 이때 그럼 이걸 차라리 이커티 페미니즘으로 고쳐서 서술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일단 이건 다 헛소리잖아. 그렇지. 이커티 페미니즘이랑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헛소리니까. 창작이니까. 네. 그래서 지우고 새로 써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또 안티 페미니즘으로 서술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근데 그 토론 내부에서 이퀄리즘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퀄리즘을 다시 페미니즘의 틀 안으로 가둘 수는 없다. 뭔 소리야. 면서 반대합니다. 내용이 어쨌든 간에 페미니즘이 싫어서 우리가 만든 페미니즘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 페미니즘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 그렇군요. 에코티 페미니즘은 그렇게 익힐 수 있으니까. 뒤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거 대선 시즌이라 이게 뭐랑 어감이 제일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좀 지금 얼른 느껴지는 건 김종인의 빅텐트 같은 거네요. 10평짜린데 한 천명 들어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평등은 페미니즘보다 높은 개념이다라는 걸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 토론 내용 안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건 사상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죽어도 이해 못해요. 평등은 사상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퀄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평등 안에는 차별의 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하겠지만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 현재 이문서가 날조사건으로 변경되어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문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래 삭제를 주장을 했었어요. 없던 일로 만드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퀄리즘이란 것이 없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들이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문서로 바뀐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약간 변경된 어젠다였어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이 토론을 지켜본 입장에선 아마 이퀄리즘을 옹호하는 사람과 이퀄리즘이 허구임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지난한 토론 과정에서 이 옹호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오히려 이 상황을 날조사건의 정황으로 남겨야 할 중요성을 대두시켰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요. 우리 김기춘이 유죄를 받고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잡혀들어가서 사라진다고 칩시다. 김기춘이 했던 일들은 다 남겨놔야 돼요. 조작했으니까 없던 거임이라고 하면 쓰나.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명언이 나옵니다. 명언 보시죠.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없으면 만듭시다. 이후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 문장이 최초의 명언이군요. 충분히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상이 아니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 사상이라고 하기엔 단체도 활동도 학술적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여기 답변이 뭐가 나올까요. 있다. 사실은 있다. 아니요. 그런 페미니즘은 한 게 뭐냐. 자. 그러니까 홍정갑이 아직 게시판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개념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들었을 때 분명치 않은 개념이야. 혹은 자기가 불리한 개념이야. 그러면 나도 분명치 않은 개념으로 맞받아쳐야죠. 한 게 뭐냐라는 말은 매우 큰 범위를 질문하잖아요. 갑자기 초딩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리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체, 연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답변하신 분은 되게 현명하게 답변했어요. 그것 봐라. 이건 사상이 아니고 그냥 페미니즘 까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아. 이러니까 내가 구세대가 된 거야. 싸울 줄 아네. 요즘 싸움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 상대방은 뭐라고 할 거예요. 종북 타령 같은 거 해야죠. 그렇죠. 매갈 타령을 하죠. 그렇죠. 이거 한 가지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토론자는 자기 시야 내에서 왔던 페미니즘의 신뢰가 매갈리안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무 미워서. 네. 이건 진짜 아무 사례도 안 내주고 그 밥 로스 같은 분한테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겠죠. 쉽게 그리는 참 쉽죠. 흔히 보는 풍경이란 그런 거죠. 이런 대화를 보고 누군가는 블랙 라이브 메러 운동에 반한 올라이브 메러 운동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올라이브 메러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하등스러운 그러니까 KKK의 추축은 자손들이죠. 미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이 올라이브 메러라는 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흑인 인권운동 흑인의 인권을 지키자라는 말을 말을 했더니 그게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몇 년 전에 I can't breathe 사건 거기에 맞서서 많은 시민들이 뉴욕의 그랜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데 모여서 눕는 퍼포먼스를 펼쳤죠. 그러면서 블랙 라이브 메러라는 게 많이 퍼졌는데 이 블랙 라이브 메러라는 말을 듣자 게시판에 앉아있던 어떤 블랙 아닌 사람이 흑인 아니면 사람도 아니야 라는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올라이브 메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차별 역차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평등이란 가치를 들고 와서 그걸 반대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태극기를 들고 오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그래?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 숲을 뒤지며 냥 냥 유튜브 유튜브 냥 냥 또 하나의 명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문서의 존치가 아니고 새로운 이념을 탄압하려 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몇천 개니까 이 사람 나 탄압하려고 하네 하는 어감의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되게 친절해요. 이 밑에는 또 어떤 답변이 능장하냐면 탄압하지 않습니다. 책 쓰세요. 너무 어려운 걸 주문한다. 이미 성평등주의라는 문서의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들은 이후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논의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 엄청나게 멀고 지난한 길이 남아있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 논리와 계속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조인가 아닌가는 쓸데없는 자본에 불구하다. 이미 이퀄얼리즘은 메가리안의 흥포로 인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적어야 한다. 그 저명성은 나무위키로 인해 만들어진 저명성이다. 나무위키에서 유명해졌고 유명한이 나무위키에 있어야 하고 이 순환논증의 오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위키는 위키는 원래 전문성이 없는 곳이다. 그게 싫다면 위키를 없애라. 제5공화국 같네요.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건 이 시점에서 그래 그러자 라고 한 다음에 나무위키가 없어지면 젠더에이콜리즘 문서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명성을 어디서 획득할 계획인지 페미위키 리블의 위키 아름드리위키 나무위키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위키는 원래 나무위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리그베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리그베다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곧 새집에 적응합니다. 이건 어떤 정신체예요. 정신체. 오버마인드. 아콘이야. 나무위키 없어지면 또 리블의 위키로 넘어갈 거고 오리 위키도 있을 거고 아름드리위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초생명체예요. 그 외에 이퀄리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검색해보라고 답변을 해요. 검색해봤는데 검색량이 떨어지고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검색량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야 이걸 그 이런 분들은 영등포의 파출소에서 많이 벌 수 있어요. 내가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나무위키의 토론장은 이런 사람과도 토론을 해야 된다는 피곤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규정을 먹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랑 끝까지 토론을 해야 돼요. 물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가끔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나무위키에서 문서를 볼 때 한 번씩 토론 탭을 클릭해봐요. 그런 다음에 닫힌 토론 보기를 한 번씩 눌러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토론이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위키를 이용한다면 이거는 꽤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무위키 항목들에는. 혹은 사실 이거는 위키피디아 항목에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기 전에 토론 탭을 한 번씩 보시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젠더 이클리즘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증거를 계속 찾으면서 그러니까 젠더 이클리즘이라는 단어가 쌓인 문서들을 계속 찾아온 거예요. 전세계 뒤져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또 열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열어서 직접 읽어보고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성실하게 부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젠더 이클리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는 찾지 않고 계속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보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갈 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거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걸 열어본다면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정신 승리잖아요. 그렇죠. 한국사회는 정치가 너무 정신 승리를 쉽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랄까요. 한국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동아시아 중에. 근데도 버릇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공한 정치 집단에게서 배워온 걸까요. 배워온 거랄까요. 그 종북 논란 이죠. 아니란 걸 증명해라. 아니야. 충분치 않아. 더 증명해. 더 증명해. 더 증명해. 그런데 제가 재미있어 한 건 뭐냐면 증거를 계속 찾아와요. 뭔가를 계속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보통의 토론이라면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문서는 의미가 있어. 라고 싸워야 되잖아요. 찾아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그 종교 유적을 개발굴해야 할 때는 괴로운 점이 교주가 죽었으니까 응.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교주께서 살아계시죠. 최초의 사도와 창시자가 다 있거든요. 아 참 전혀 상관없는 참고로 전혀 상관없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찾아온 증거는 전부 다 영문입니다. 아 네. 윤섭민 기자 최초 얘기했던 확신이 왜 어서 왔는지 알겠네요. 여튼간 자 그러다가 최초 작성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신강림 아 그렇습니다. 최초 작성자 즉 파운딩 파더를 작석우씨 그러니까 머더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닫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빙 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일랑일랑이라는 말은 그 무슨 의태어 뭐랄까요. 라면 끓을 때 나는 모락모락 같은 느낌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 이름입니다. 러땡이라는 비누 그 비누 가게에 들어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네. 팍팍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XSFM에서 빅그린 바디케어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같이 이제 촌스러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핑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한복판에 다시 최초 작성자가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는 등장하자마자 사상의 존재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자고 합니다. 아 역시 준비된 모습인데요. 역시 신답네요. 저는 사실 그 이전의 토론 내용에 비해서 이건 꽤 발전된 의제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사상이라는 것을 규정해보자 정의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젠더 이퀄리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유튜브, 레딧, 블로그 스팟 등의 링크를 아주 힘겹게 가져옵니다. 힘겹게? 이 광경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봐라, 근거다 하고 가져오면 유튜브 검색 결과 또 찾았다 하고 가져오면 레딧 또 찾았다 하고 가져오면 블로그 블로그 스팟? 네. 이러면서 약간 CR도 안 맥히고 계속 깨지고 있어요. 이분이 공부 나중에 열심히 아 그래 나도 공부를 하겠다 생각해서 5년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데일리 뉴스 들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가져온 링크가 이전에 이미 제시된 링크였던 적도 있어요. 자신이 깨지고 있다는 담화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찾아서 갖고 오느라 토론이 자기가 어디까지 깨지고 있고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못했구나. 그 깨지는 장면들을 몇 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안티패미를 통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다. 그러자 반대파는 세계정복을 하면 반전평화주의자냐. 이제 싸우기 싫네요. 반대쪽은. 그리고 이제 반대파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이퀄리즘은 리버럴 페미니즘 이커티 페미니즘 안티 페미니즘 마스큘리즘을 짬뽕한 것이고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파가 그러자 작성자는 그럼 그렇게 서술하는 것은 어떻냐. 이거 영화 생활의 발견 각복 만드는 거 이랬다잖아요. 촬영장에 모여가지고 잡담을 나누다가 무슨 대사 나오면 그거 여기다 넣자. 그런데 이제 그러자 이 말을 한 상대방은 이건 좋게 말해 서술이지 문서 존재에 대한 비판이다. 알아 먹어 아 네 그러네요. 알아먹어 또한 문서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작성자가 사실은 제가 기여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서 저 혼자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출구 전략을 모색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반대파가 지금은 당신이 최고 권위자다. 당신이 파운딩 파더다. 즉 이 말은 그리고 너 말고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너 말고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엉터리 사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작성자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 출구 전략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까 착각일 수도 있고 착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 넘어뜨리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4차원적인 게요.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서 있잖아요. 아큐로군요. 루신의 아큐네요. 내가 넘어진 게 아니고 중력의 방향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은 칭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출구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런들이 지고 있어요. 빌런들이 오는데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성호 씨 이 신께서는 지금 정말로 자기가 이 사상의 사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거죠. 또한 이제 나무위키의 이퀄리즘 문서가 생기기 이전의 이퀄리즘에 대한 언급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글에서 자기가 이퀄리즘을 주장하기 전에 검색 결과를 링크를 걸면서 이거 봐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 그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된 검색 결과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함정이네요. 네.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 뭐가 되게 많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이후의 트윗이 검색 결과에 걸리면서 이전의 트윗과 연결돼서 나와. 그런 결과 많죠. 그럼 이게 이런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토론 중에 이퀄리즘 이 작성자가 이퀄리즘을 계속 정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작성자가 한 얘기들을 제가 모아봤는데 작성자가 한 발언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었으니까요. 제 미력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퀄리즘은 신조어다. 인정한다. 발생 원인은 이갈리타리아니즘이다. 그 용어는 평등주의를 칭하기도 하고 성평등주의를 칭하기도 한다. 성평등주의가 평등주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평등 플러스 주의니까 이퀄리즘은 평등주의다. 그러니까 성평등주의 젠더 이퀄리즘은 있는 거다. 뭔 소리야. 왜냐하면 성평등주의는 평등주의의 부분집합이란 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성평등주의를 칭할 때 이퀄리지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최대한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말이 되도록 노력해본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한 바퀴 반을 돈 거죠. 네. 어떠한 문장들을 한 바퀴 반 돌아온 거죠. 역사상 어떤 종교의 사조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슬링 용어로 450도 스플래쉬랄까요? 진짜 아프겠다. 네. 그냥 돈 거예요. 아 근데 450도 스플래쉬인데 혼자서? 네. 그리고 토론 중에 누군가가 시작이 자작소설인 건 맞다.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인터넷 사조화 되었다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인터넷 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든 간에 퍼뜨리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 사상의 시작점이 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괜찮군요. 최초 작성자는 매우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요. 이퀄리즘 혹은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싶어요. 퍼뜨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조라는 것도 은근슬쩍 인정하고 있어요. 이퀄리즘은 말씀대로 토론이 지속되면서 이퀄리즘을 살리려는 작성자의 노력은 점점 애절해집니다. 아 작소구 씨. 기존의 문서가 존치될 가능성은 이미 없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토론 내용이. 사람들은 이퀄리즘 문서를 아예 없애거나 날조사건으로 정의하려고 아예 없앨까? 아니면 날조사건으로 정의할까? 라는 식의 토론이 또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퀄리즘을 살리는 노력이 점점 애절해집니다. 작성자가 저는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 이 용어의 정의는 여전히 몰라요. 이 성평등주의가 에커티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가 페미니스트이기를 거부함을 표현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복사한 거예요. 페미니스트 집단 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동족 혐오의 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페미니스트 내부에 분발이 생겨가지고 이퀄리즘이 나왔다. 라고 자기가 갑자기 해석을 해요. 이제 반대파의 대답은 이겁니다. 뭔 소리인가요? 네. 가장 학술적인 답변입니다. What? 릴 존이잖아. 네. What? 그 밑에 다른 분이 분파끼리 싸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요. 아. 어떻게든 이해해줘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성자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사상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오. 이거 거의 제가 지금 보험 영업을 다니고 상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같은 결과를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가 그건 에커티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의 이야기지 이퀄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자 작성자는 페미니스트 내부의 분파 싸움으로 페미가 아니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분파를 만들자라는 담론이 시작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란 해석은 어떠신지요? 어떠신지요? 라는 말은요. 해석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타협해서 이걸 실제로 있는 걸로 인정해줘.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있어요. 합술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대파의 물음은 이겁니다. 증거는? 그렇지. 작성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죠.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서구에서 적지 않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의 연장선으로 페미가 아닌 성평등을 지향하는 분파를 만들자라는 담론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담론이 시작될 수는 있는데 그걸 내가 시작했다고 정의할 능력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담론이 있었다고 친들 그리고 그 담론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친들 그게 이퀄리즘이 일리는 없어요. 이퀄리즘 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반대판은 뭐라고 답하죠 여기에다가? 증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분들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놓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두 번 묻자 아까 가져온 유튜브 검색 결과 창을 링크합니다. 이분 되게 메비우스의 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 결과가 있으면 그 검색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자기가 지어내도 사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의심이 좀 들었어요. 이거 너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빠져버렸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그가 어릴 적에 쥐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거는? 그가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내가 졌다. 이런 방식으로 상조가 드럼 세탁기를 쓰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통세탁기한테 물려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드럼 세탁기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토론은 이미 아까부터 이퀄리즘 문서를 지우거나 혹은 날조사건으로 기록하자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이퀄리즘 존치론자들은 사상이라는... 존치론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매우 엄격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전, 모든 위키가 견제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느슨한 세상을 정의 내리지만 학술은 엄격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분명치 않은, 그리고 그건 훈련받아야 잘하는 문제인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다는 게 이런 모든 위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토론의 대세가 점점 이거는 서구에서 없던 거다. 없던 게 있던 것으로 서술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제로 대세가 흘러가니까 최초 작성자는 또 다른 방향의 서술 방식을 제안합니다. 모든 성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극히 올바른 사상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유사 사상으로서 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말은 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정치적 협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날조해서 만들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사실은 유사 사상이었다. 그런데 그 앞에 극히 올바른이라는 걸 집어넣었죠. 애절함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사 사상이 유사과학, 유사 종교처럼 이용됐네요. 그 단어가. 그러면서 중간중간 사상의 존재 근거, 실존하는 사상에 대한 합의를 계속 제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메타 철학의 영역이라며 메타 철학을 계속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꾸 말을 하고 싶으니까 고민을 해준다는 게 되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메타 철학은 철학의 본령을 연구하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뭔데요? 상관없어 보이는데.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상의 본령까지 따지고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되네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최대한 원론적으로 돌리기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워들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정이니까 거기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성자에게는 이 상황이 새로 움츠려는 사상을 똑똑한 사람들이 탄압하려는 상황으로 설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요? 나는 선구자고 저 헛똑똑이들이 나를 탄압한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사상을 탄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 중에 트위터에 난 엘리트주의 해체를 바랄 뿐인데 라는 트윗을 남깁니다. 대박.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네요. 본인의 정치적인 철양한 위치 정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최초 작성자는 나무 위키로부터 차단을 당합니다. 토론 중에 차단을... 이 간단한 걸... 윤세민은 이 고생을 시키고... 차단을 당하고 토론 중에 차단되니까 작성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던 사람은 아까 그 작성자 어디 있나요?라 물었습니다. 그렇죠. Where is 작성우? 그러자 다른 토론자가 그분은 지금 트위터에서 정신승의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최초 작성자는 차단 기간 동안 또 다른 아이디로 토론을 열고 사상의 존재 근거에 대한 토론을 열고 이런저런 토론을 계속 엽니다. 이거... 영구 차단 사유죠. 그렇죠. 차단 우회. 아 그래요? 나무 위키에서 차단 우회는 영구 차단 사유입니다. 자기가 2명, 3명인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위키의 존재의 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짓이거든요. 그걸 밝혀도 영구 차단 사유예요. 네. 나 차단 당해서 다른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근데 커뮤니티 가면 자기가 2, 3명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위키에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게 이게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 한 명씩의 IP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 2명, 3명의 플레이를 하다가 하면은 그건 이미 그 룰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차단 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차단 당할 만한 사유를 저지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책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다른 아이디나 다른 우회와 IP로 들어온다? 그것 또한 위키의 룰에 대한... 종신형. 계속 다른 아이디로 토론을 열다가 계속 차단을 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토론에서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해서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라는 이름의 토론을 열고 사라집니다. 페이드아웃 돼요. 현재도 연구 차단 중인데 우회 방법은 다양하겠죠? VPN도 있고 PC방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PC방 수만큼 다양하지만 사실은 이 고생을... 본인도 고생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경중을 따져볼 만한 고민도 하셨겠죠. 다시 안 나타나신다면. 한편 이 전장을 놓치고 타이밍이 늦게 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성소득자 관련 토론에서 등장했던 추종자 1입니다. 이게 라운드 2였죠. 아담! 이 추종자 1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라는 말을 계속했었죠. 어그로 잘 끄시는군. 우리의 첫사도...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뒤늦게 등장하면서 토론을 열어요. 그렇죠. 일단 토론 제목부터 위풍 강당합니다. 이 문서는 이전부터 나무 위키를 트집 잡고 깎아내리던 남염 집단의 의도적인 테러로 보입니다만... 아... 이거 깎아의 받침이 기억인 건 그대로인가요? 원래 쌍기억이잖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까가! 까가! 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면서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자, 순수한 목적 나왔습니다. 남염 집단의 의도적인 테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만... 이것은 마치 유명한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가 자기 팀에서 내보내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죠. 언해피 떴네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신호죠. 순수한 목적 떴네요. 아, 그리고 이 땡땡합니다만 하는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냉철한 부관 같은 캐릭터가 자주 쓰는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말투가 특정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옆에서 보고 있는 경우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 말투가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이 말투를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 어미, 끝나는 이 말투가 익숙하다는 것이고. 자, 이 늦게 등장한 추종자 1은 성평등주의 문서 삭제를 분서갱유에 비교하고. 아니, 어떤 유학자를 묻은 거죠? 아, 한 분 계시죠? 성평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평등주의는 있는 거다. 아... 사상 탄압이다. 이건 헝그리즘 같은 사상 만들어볼까요, 우리? 내용은 뭔가요? 배고픔주의. 근데 내용 어떻게 만들지? 지금 봐서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성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상인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협상하면 돼요. 이런 건 어떠신가요? 이러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상 탄압이다. 헌법 정신의 위반이다. 저, 어제였나요? 유엠 씨가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뭐, 막,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그런 웃긴 얘기 하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자... 아이패드 위에 뱉을 뻔했습니다. 오늘, 자, 물 마실 틈을 안 드네요. 이런 말들을 계속 전투적으로 쏟아내요. 한편, 이분과 반년 전에도 토론을 하였고, 이 1년의 토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문제제 기자 1은 이 토론에 나타나서 이분의 주장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오랜만이군요. 이거, 이거 스포유롬이야. 아치유롬이 아니야, 이거. 되게 멋있어요. 숙적, 숙적. 이 문제제 기자 1이 토론에서 굉장히 혁혁한 곡을 계속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이 추종자 1이 등장했을 때 이분이 잠깐 없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한참 막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이 문제제 기자 1이 등장하면서 오랜만이군요. 그러니까 그, 어디 커뮤니티에서 알던 사람이 쪽지 보낸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좀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아이언맨과 만다린이 만났을 때는 되나요? 아, 이 추종자 1은 이퀄리티는 성평등이 아니라 성동등이라고 주장하고, 부처님 얘기도 하고, 나치 얘기도 하고, 초고대 문명 얘기도 하다가, 차단됩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몰라, 근데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편, 이 와중에 또 다른 이퀄리즘 추종자는 사람들이 신경쓰기 힘든 설 연휴를 놀아서 외부 세력이 침범하여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성평등주의 문서를 없앴다. 아, 이거는 농협에서 1억 원 없어진 거 북한 소형인 거 아니야. 세상에, 세상에. 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퀄리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누가 없는 걸로 치부했어. 저는 지금부터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서요. 성평등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성평등주의가 있어야 한다. 종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종이는 그 자체로 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주의가 필요한가요? 그중에서... 필요해요. 내 머릿속에 가끔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걸 거부하면, 부정하면 인권침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추바사삭 치킨주의자예요. 아니죠, 형은 당면주의자죠. 여튼간은. 당면을 더 좋아하잖아. 네. 웬만하시니 당면주의라고 몇 번 말했는지 아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 번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면주의는 있는 겁니다. 내가 레딧에서 찾아오겠어.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발언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국내 페미니즘 단체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나빠졌다. 이 사실을 꼭 기술해야 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즉, 이퀄리즘 사기마저, 근데 그 원인으로 메가를 적어야 돼. 네. 이게 되게... 악마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래된, 저, 오래된 인권운동의 걸림돌이에요. 이게 반은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탄압할 때도 늘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약간 쉽게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말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얘기하면. 네. 그 가짜 용어와 사상이 쉽게 만들어져 퍼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페미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급을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페미나치들의 과오를 묻는 것은 역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페미나치들을 실드 치는 형태가 될 테니 관련 언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를 잘못 쓰면 페미나치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 원인을 페미나치에게 돌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구 전략이죠. 페미나치의 과오와 만든 사람의 과오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발언도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한 토론이라고 보는 게 양비론까지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호혜평등이 아니라 양비론이라는 진심을 밝히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끄집어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퀄리즘의 논리는 옳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성의 인권을 뺏자는 사상이 기본이 된다. 이 서술을 꼭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이거는 페미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퀄리즘은 사기야. 근데 이 문장은 꼭 넣어야 돼. 그러니까 모두 기존 서술에서 젠더 이퀄리즘이 서구에서 이미 대세다라고 적혀있던 거짓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문제였지만 젠더 이퀄리즘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면 이 사람들의 얘기 중에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분노라는 단어로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퀄리즘 대신에. 저는 증오라고 부르고 싶네요. 금마 금마.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젠더 이퀄리즘이 쓰였던 아주 티끌만한 흔적을 찾아와서 찾았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큰소리를 치고 있거나 혹은 그것도 들고 오지 않고 큰소리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크고 성질은 낮거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대상, 분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말았네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 토론이 또 하나가 최근에 열렸던더라고요. 그거에서 또 토론에 참가했던 문제제기자, 이퀄리즘 반대론자들이 동일한 인물이 참가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이전 토론에서 열 번도 더 들고 왔던 근거를 또 들고 와요. 그걸 다 상대해줘요. 그럼요. 이래서 히어로와 빌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심인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정치는 반복과 코미디의 연속인 것 같긴 해요. 반복이라고 지겨워한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때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게 뉴비한텐 새 거거든요. 찾았다! 이러고 오거든요. 자, 이게 올해 1월 말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나무이키의 한 토론방에서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커뮤니티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실존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의 가치가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왠지 내 안에 내재된 것처럼 믿는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클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런 내용의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메갈들이 나무이키 점령했다. 이런 게시물들이 되게 많고 누구는 아예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메갈리안이 이퀄리즘으로 갈아타르다가 나무이키한테 걸려서 발렸다. 어디나 이 단어는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대강인데요. 2012년, 아니다. 2014년 그리고 16년 봄에 지방선거와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일배의 정치 갤러리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종북이 어디를 접수했다. 종북이 들어와서 어디를 접수했다. 어? 게시판 사이에서 싸웁니다. 너 왜 그런 것까지 편들어줘? 너도 종북이냐? 어느 어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쟤도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 있는 종북인 것 같다. 맞는 것 같으면 산업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퀄리즘을 가져와가지고 아, 그럼 나도 이퀄리스트다. 이퀄리즘이란 게 있다. 나는 이퀄리스트네. 이퀄리즘이 맞지라는 나는 반응을 했던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커뮤니티에 지금 이 상황이 전파가 됐어요. 이퀄리즘이 사기였고 발렸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일 것 같으세요? 모른 척 아닐까요? 아니요. 하여간 나무이키. 완벽한 엔딩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이퀄리즘을 옹호했다는 반성은 없어요. 어우, 너무 좋아요. 이래서 신념은 매우 많은 경우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 같긴 합니다. 언제나 안 그렇습니까? 네. XSFM입니다. 방송사도 만들지 못한, 만들어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 높은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온 2년. 오디오북 소라소리 100회 공개 방송에서 소라소리의 두 번째 생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놓치지 마세요. 피부에 필요한 첫 번째 선택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제가 잠시 역사 쓰고 사라졌다는 아니고 자꾸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트위터 계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이퀄리즘 코리아라는 계정명으로 닉네임은 이퀄리즘 불흥본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발견한 때가 3월 26일 오후 11시였는데요. 거기에 있는 트윗들이 죄다 9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최초 트윗부터 최근 트윗까지가 그렇다는 얘기는 오후 2시쯤에 3월 26일 오후 2시쯤에 개설된 계정이었다는 거죠. 프로필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못된 페미니즘 확산을 막고 올바른 이퀄리즘을 보급하는 부흥본부 메갈리아 트페미 척결 이거 왜 이렇게 수고보수나 기독교 단체하고 이름을 비슷하게 짓고 하는 말이 비슷한 느낌일까요? 메갈 언론 메갈 작가 색출 응징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원문이 DM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또 나라 이름 파는 것도 그렇고 그날 오후 2시에 올라왔던 트윗들 중 몇 개를 보시죠. 이퀄리즘은 부흥할 것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페미니즘에 저항하는 남성들의 움직임을 우습게 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을 감시 색출해낼 것입니다. 이시스 같기도 하네. 더 특이한 거는 저도 이 계정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트윗은 소수였고요. 거의 대부분의 트윗이 한 트위터 사용자 아이디를 특정하면서 이 트페미의 정보를 모두 PDF로 갖고 있습니다. 메갈리아는 잘못되었다라는 트윗을 올리면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아래 트페미의 트위터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트페미의 고발을 위한 PDF 자료가 필요한 분은 DM문이 바랍니다. 메갈리아는 잘못되었다라는 사과문을 트위터에 게시할 경우 정상참작 가능합니다. 용서도 아니야. 이런 이상한 서북총연단 같은 소리를 하는 남자들은 현실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태도 혹은 그것을 비웃는 태도가 잘못된 글쟁이들을 저는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의 태도에 진력이 났습니다. 저도. 아주 피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남자는 모두 글러먹었다 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 인격적인 최소한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페미니즘의 글을 쓰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제가 개인을 싫어하는 거고요.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또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윗은 이런 거예요. 비록 한 개인의 조작으로 시작된 이퀄리즘이지만 많은 이들이 지지하는 이상 이퀄리즘은 한국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저항운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저항운동은 웹툰 갤러리에서 주장 요청이라는 글로 시작될 수 있다니 폼이 좀 안 나긴 합니다. 여튼 사실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틀 동안 할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죄송하게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긴 이야기 속에서 한 번쯤 박사모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박사모도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의제에서 모든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이런 구도는 한반도에서 평생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입니다.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제는 일관되지 않았고 의견은 모였다 흩어지길 반복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규모가 줄은 분열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모두가 경청보다는 수사법을 고민합니다. 요 몇 주간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덕질인이 이야기해준 가짜뉴스 시리즈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인상 선생과 도도님은 쉽고 분명한 오류 그리고 간단하지만 분명한 의도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손인상 선생의 사례에서는 그때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왜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말들의 무덤 아래 격리되었는지를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생각해볼까요? 환타님은 개인의 우상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우상화가 혹은 우상화 뒤에 숨어있던 욕망과 자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중에 한 주는 손인상 선생님으로 변신했었지만 그렇죠. 갑자기 윤석열이 구수해졌었어요. 네. 이 스튜디오의 9번 자리에 앉아서 이 1년의 에피소드를 모두 하나의 텍스트로 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에피소드 뒤에 각주로 붙일 수 있는 자그마한 전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선미 의원의 이야기까지 합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신념은 언제 해약이 되는가 여기까지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이전에 그리고 개편 이전에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이윤세민과 유연씨와 홍성갑 덕지리인이었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념이 짙은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책과 공부 앞에 거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 중에서 저희는 우리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을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진실은 승리와 거리가 뭡니다. 진실은 이기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이기려면 아주 오랜 세월의 인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시장에 나온 것들 중에 승리하는 것은 더 요란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섹시한 것입니다. 대선 전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대선 끝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호준 총수가 제작한 영화 더플랜에 대한 견해를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거라고만 믿고 순진하게 달려드는 똑똑한 글쟁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매우 고맙게 잘 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막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김호준 총수가 이겼습니다. 승리자가 차지하는 자리가 진실이고 권력입니다. 또 바뀌겠죠 뭐. 마키아벨리즘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퀄리즘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번 주 말에 뵙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들어가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 아멘